나쿠덴 도시 외곽마을 브롱스 소년이 농구를 하는데요 한 노인이 그를 지켜봅니다 아이들은 그를 창문이라 부릅니다 미스터리한 그 노인에 대해 늘 소문은 무성하고 소년 지멀 월리슨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지멀은 친구들에게 떠밀려 몰래 노인의 집에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지멀은 불우한 가정환경을 갖고 있으며 문학의 소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조용한 집에는 아무도 없는 듯한데요 금방 겁을 먹고 뛰쳐나옵니다 가방을 놓고요 다음날 잃어버린 가방을 생각해냅니다 창문에 걸려있네요 툭 노인은 가방을 돌려줍니다 집에 와서 가방을 꺼내보는데요 지멀이 썼던 수많은 글들에 첨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요 지멀은 노인을 찾아갑니다 이 동네에선 자신의 글에 대해 이야기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꺼지라는 말 같은데 진짜로 글을 씁니다 노인은 당황하고 지멀은 글을 놓고 갑니다 지멀의 재능을 학교에서 먼저 알아봅니다 인근 명문 사립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것 몽구 장학생으로 학비까지 무료입니다 지멀은 다시 노인을 찾아가는데요 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지멀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노인은 별다른 이야기 없이 지멀에게 글을 돌려줍니다 새 학교에 첫 등교를 하고 친구도 만나네요 문학교사 로버트 크로포드는 윌리엄 포레스터라는 전설적 작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친구와 밥을 먹는데요 크로포드 선생이 준 윌리엄 포레스터의 책입니다 오! 지멀은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단 한 권의 책을 출판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최고의 작가가 된 인물 지멀은 노인이 윌리엄 포레스터임을 알아챕니다 노인은 자신에 대한 비밀을 지킬 조건으로 소년에게 글쓰기를 가르칠 것을 약속합니다 새 학교에 적응해가는 지멀 프로포드는 교내 문학대회 소식을 전합니다 프로포드는 교내 문학대회 소식을 전합니다 참십조를 시전하네요 지멀은 안되네요 포레스터는 자신의 글을 하나 주며 타이핑해가며 감각을 익히라 합니다 단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지멀은 자신의 글을 완성합니다 크로포드는 지멀의 변화를 눈치채지만 칭찬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 사기캐 크로포드는 지멀의 작품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16세 흑인 소년에 대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레스터는 그런 선입견 없이 지멀에게 최고의 스승이 됩니다 크로포드는 지멀을 부르고 그의 선입견을 숨기지 않습니다 포레스터는 침착하라 하지만 지멀은 본때를 보이고 싶은 마음에 포레스터의 글을 챙깁니다 그의 글을 참고해 과제를 제출한 지멀 그리고 크로포드에게 반항합니다 그리고 크로포드에게 반항합니다 다음날 크로포드는 지멀을 부르고 그가 제출한 과제를 문제 삼습니다 아무에게도 공개된 적 없다고 생각했던 작품이었지만 포레스터의 이름으로 기고된 글의 문구가 일부 들어있었던 것 사과문 제출을 요구하지만 지멀은 거절합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크로포드의 복수네요 포레스터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지멀은 도움을 요청하지만 세상과 연을 끄는 포레스터는 나서지 못합니다 결국 깨어지는 둘의 관계 지멀의 농구 코치는 농구 대회에서의 좋은 결과가 학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 합니다 그러나 지멀은 그 부담감에 결국 시합을 망쳐버립니다 이를 지켜보는 포레스터 그는 무언가 큰 결심을 하고 세상과 쌓은 남을 허물 준비를 합니다 지멀에 대한 정확 처분이 내려질 상황에 그는 교내 문학 발표회에 참석합니다 평범한 발표장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바로 포레스터 크로포드는 바로 그를 알아봅니다 문학 거장의 갑작스런 참석은 모두를 당황시키고 그는 담담하게 그를 읽어갑니다 그의 뛰어난 글에 관객들은 숨을 죽입니다 크로포드 또한 글의 수준의 찬사를 보냅니다 오 오 오 오랜 세상과의 결별이었지만 젊은 지머를 통해 그 벽을 허물 수 있었고 포레스터는 어린 친구에게 앞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실어줍니다 포레스터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징계는 철회됩니다 다음 주에의 공연을 통해 포레스터는 학교의 공연을 통해 학교의 공연을 통해 이는 당신의 말입니다 16 그렇게 짧았던 둘의 만남은 끝이 납니다. 몇 년 후 누군가 지머를 찾아오는데요. 오잉? 형이 여긴 왜? 아. 포레스터는 그에게 유품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의 작품들. 어린 사람은 그에게 유품을 남겼습니다. 어린 사람은 그에게 유품을 남겼습니다. 어린 사람은 그에게 유품을 남겼습니다. 드라마 장르는 시대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이제는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 쇼커네리의 등장만으로 느껴지는 품위가 있습니다. 게다가 영화 후반부에 맷데이먼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이 영화의 감독 구스반 산트가 오늘의 맷데이먼을 있게 해준 구질헌팅의 감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리뷰는 매우 간결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포레스터가 왜 은둔 생활을 하는지 왜 한 편의 작품만을 출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머레게 글을 가르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둘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오버 더 레인보우의 선율과 함께 웰메이드 성장 영화를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비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